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곰곰 건강한 샐러드 도시락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렌틸콩 닭가슴살 미니볼과 과일 채소 샐러드 로 구성된 건강한 샐러드 도시락입니다. 개당 한 포장 한 팩에 190g이고 225kcal인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조리는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만 데피면 되거든요. 미니볼과 야채 밸런스가 잘 맞아서 너무 미니볼 때문에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야채 때문에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괜찮은 조합이라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끼 양으로는 확실히 부족한 감은 있는데요. 약간 부족하게 먹어야 될 때 먹는 걸로 괜찮습니다. 파인애플이 있는데 이거를 평상시 같았으면 안 먹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전체를 다 먹어보는 것이 그래도 혈당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